인상으로 볼 때 누가 하세요? 희사 언니 희사 언니 까만 남박 이모쌈 최고 까만 남박 이모쌈 최고 어머니 어머니 좋아하신다 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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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이런 애들이 위험한 애들이 그러면 바지 봐봐 바지 나쁜 남자인사라고 아니 진짜 이제 두근거려 제가 5명 중에 나쁜남자 저런 애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상이 안 좋다 아니 다 좋아 그래도 이제 느낌만 봤을 때 그래도 한 명 그 중에 해봅시다 어머니 어머니 몇 번을 물어봅니까? 어머니. 가끔 얘기 안 해. 이름 얘기하지 말고. 일단 머리 색깔이 노란가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둘은 압축되는데. 어머니 옷에 카라가 있나요? 카라가 없나요? 다 좋은데요. 알겠습니다. 맞아요. 어머님이. 없는데 억지로 말씀을 하시기 힘들죠. 이 남자는 좀 피해주면 좋겠다. 하는 사람 있어요? 얘는 좀 놓을 것 같다. 그런 사람 있어요? 누구 누구? 누누기 누누기? 누누기? 아니 이 친구가. 누누기? 아니 근데 이제 물변화. 가방 검사. 휴대폰 정지시키는 거.